부동산 고민타파 신청자는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의 매매가격 상습폭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다세대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현재 지금 이사를 생각하고 계신 분입니다 직장이 경기도 남부에 위치했는데요 이 신청자에게 필요한 실고조천 지역을 이번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고민사연 신청자는 루디아님이신데요 1년 전 광교 더 샵 레이크파크 투룸을 5억 8천에 매수하여 1주택으로 실고주 중입니다 주거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아무래도 오피스텔이다 보니 앞으로의 상습폭이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고민이 됩니다 2년 비가세 여권을 채우고 서울로 실고주로 옮기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직장이 경기 남부이다 보니 출퇴근을 생각하면 강남 상구나 성동구 정도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아파트는 무리고 다대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정도가 가능하지만 과연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상승 가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고주로 옮기는 건 몇 년 미루고 일단은 투자를 해볼까 싶어서 그 이유는 2주택 취득세와 양도세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가세를 상사할 만한 이익이 남을지 확신이 없어서 선뜻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되라도 강남이 광교 오피스텔보다 나을지 아니면 2주택으로 인한 세금 출혈을 좀 감수하고더라도 갈아타기를 할 집을 미리 갭투자로 선정할지 아니면 아예 상가투자 같은 다른 방향을 생각해야 될지 북성진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청약통장은 유지해야 할까요? 저는 30대 중반 싱글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분한테 제 피드백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이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오피스텔을 매도한 다음에 다세대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좀 어떻겠냐 그 이유 오피스텔을 매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오피스텔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사실 다세대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을 최근 한 1년 동안 데이터 통계로 봤을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세 상품 중에서는 물론 다세대 상품 중에서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컸지만 재개발 이슈가 없는 그러한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굉장히 미미한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거의 전세가가 상승한 정도 내지 분양이 있었을 때 신축 분양 중심으로 분양가가 좀 높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 가격이 좀 높게 향상되는 이런 모습들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에 비해서 다세대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더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매도한 다음에 다세대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갈아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좀 미루고 투자를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데 중요한 건 확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투자의 경험이 없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는 오피스텔에 대한 경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투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또 필요하고요 많은 공부도 역시 뒤따려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투자의 기준과 원칙이 하나씩 세워지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투자를 산뜻하기보다는 일단 저는 현재 지금 실거주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선해서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여유롭게 공부를 하시고 나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지 않고 이분 같은 경우는 실거주 없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거주의 불안함이 계속해서 투자할 때마다 그게 따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상가투자도 똑같습니다 상가투자 같은 경우에도 먼저 실거주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항상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어떤 아파트 주거형을 구성하고 난 다음에 상가투자회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 나갔을 때 그때 자산가치를 좀 더 빨리 키울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또 본인 실거주의 안정성이 있을 때 투자에 집중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앞으로의 방향이 공급이잖아요 공급 플러스 무엇이 있다 뒤떨는다 바로 청약에 대한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계속해서 저는 유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분한테 제가 솔루션을 드린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직장이 경기도 남부에 있거든요 남부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남부에 가까운 평촌이라든지 3번 즉 1기 신도시 중에서도 경기 남부 쪽에 있는 평촌이나 3번 쪽의 아파트를 보는 것이 이분처럼 다세대라든지 도생주택을 보는 것보다는 저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를 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에 가장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대한 부분을 공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당선인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공약 상황과 같이 1차 부분입니다 따라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통과가 되는 것은 그렇게 무난하게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지역계의 매물이 좀 있는 상황이고 거리도 좀 되지 않는 상황인데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반등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하나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주택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방향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그리고 세금 부분에 있어서 그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현재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오피스텔이 아닌 이제 아파트로 또 내 집 마련 또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가장 조로의 기회 조로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